제니피클을 쓴 지 1년이 좀 넘었어요. 전 원래 물도 많이 마시고 세안도 엄청 신경 써서 하지만 제니피클을 쓴 이후로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. 뭔가 탄탄해지고 맨 얼굴에도 반짝거리는 느낌? 피부가 정말 변하더라니까요. 이 광채 보세요. 더 젊고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 변화의 시작. 더 젊고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 변화의 시작. 더 젊고 아름답게 빛다가 고급적 땅 Carl치 아나암트 젊고 아름답게 빛나는如何 갖추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에 고급적끄월 턴감로